한동훈. 이분이 뭐 국힘의 대표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정말 국힘에 누구 인물이 있어? 없잖아. 현재. 한동훈 만한 사람이 어딨어. 그리고 국힘이 살려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부터 지금 뭐 비례위원장까지 했고 인물이 이 사람밖에 없잖아 국힘이 살려면 한동훈 이 친구가 다시 뭐 당대표가 되는 게 맞겠지 근데 당대표로 하겠어? 이 사람이? 당대표로 할까? 머리 좋은 사람인데? 당대표 해가지고 그 대표 자리 얻어서 뭐? 내가 봤을 땐 정말 국힘이 살려면 한동훈 이라는 사람같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딱 나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반면에 한동훈 이라는 사람을 적으로 두고 있는 내부에도 많은 적이 있을 거라는 거지. 난 굳이 내가 봤을 때 총알바지로 나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근데 국힘이 힘을 얻고 좀 이슈를 받으려면 한동훈 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근데 굳이 총알바지는 안 할 선택을 안 할 것 같아 당사자가. 말이 고민할 것 같죠? 엄청 고민하지. 근데 거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... 훨씬 낫다. 국힘이 당대표가 돼봤자 나라님이 침몰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?